자 가보죠 밑으로 가는거였나? 비마인도 막 해놔 비마인도 막 던져놓고 이쁘다 이쁘다 뭐어우 아이고아이고 오우 오우 아유아유 에이씨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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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겁나 힘드네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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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건 뭐야 이게 그 아까 말한 딸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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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야 야 아 블루다트 괜히 만들었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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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보석 파란색 보석 아 파란색 보석 하나밖에 안나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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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해야되는데 참 나무가 이제 별로 없어요 갑옷은 두개정도 가져가는게 좋은거같애 꼬글냥이님 어서오세요 꼬글냥이님 어서오세요 갑옷은 그래도 두개정도는 오오 블루잼 좋아요 겨울에 이 블루잼이 나온거지 저팔랴님 꼬글냥이님 혹시 그 지하 2층에 동굴 지하 2층에 그 코풀소들 어떻게 잡는 뭐 패턴이 있나요? 코풀소 그 스펙 좀 혹시 아 혹시 아 그 알 수 있을 수 있나요? 코풀소 스펙 이건 마따이에요? 그 글쎄요? 그래야? 음 음.. 나무 좀 해야되겠는데? 블로우 다트가.. sten기... duy~~ 나뭇가지 나뭇가지 이잉 그걸 어떻게 이겨? 찧 아니 그걸 어떻게 이겨 얼려놓고 해야 되나? 아이고 불이 불이 작아졌다 당근이.. 당근 다 썼지 당근이 좀 필요한데 당근이 좀 필요한데 당근이 좀 필요한데 와 드래곤파이 얼마나 차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씨앗으로 다 바꿔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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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어 환타님 어서오세요 못봤네 아 나이스 다 다 누가 부셨지? 저거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나요 자동으로? 아 아 그러면 돼지는 기본적으로 사육하기가 힘드네 저거 그냥 계속 그냥 냅둬 그냥 냅둬 냅둬 너무 많이 들어 헤머 헤머 들고와서 부셔버려야겠네 헤머 어디냐 헤머 아이고 아 문서고기를 먹이면 저렇게 편해요 문서고기를 먹으면 그것도 누가 알려줘서 문서고기 저거 아까 보니까 당근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자랐지? 변신하면 나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면 내가 죽이면 이제 돼지 그거하고 기타 등등을 주죠 돼지 돼지 꼬리하고 이제 먹을거 양식이에요 양식 한번에 당근 다섯개다 아싸 자 2개 2개 3개 2개 1개 1개 2개 예 냉량 구독자가 더 늘었어요 내가 힐링 셀브를 힐링 포션으로 썼었는데 아 이게 안돼 안될 것 같아요 자꾸 돌 많이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베이컨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힐링 포션으로 대신 베이컨은 좀 그게 있죠? 유통기한이 있지 두번째 월드 나 지금 첫번째 월드 코플소나 잡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텔레포테이션 고대 거기는 찾았거든요 그건 찾았어요 고대 사원은 찾았는데 그 주변에 코플소만 겁나게 많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더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더라 이제 어떻게 잡는 방법을 좀 알아서 이제 어떻게 잡는 방법을 좀 알아서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면 어떻게든 해보겠지 내가 해보려고 하겠죠 한 마리면 아직도 안 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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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이거요? 이거는 내 그 펫이에요 펫 움직이는 이동 창고라고 해야 되나? 음 됐다 아이고 어 뭐야 어딨어 아 아 그 이거 텔레포테이션 같은 거에요 텔레포테이션 대신 이제 그 좀 그게 있죠 어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음 이 베이컨은 작은 고기로 밖에 안되나? 이거 문서고기 하나 넣어볼까 한번 문서고기 이렇게 하면 베이컨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베이컨 나오려나? 이게 지금 힐링포션으로 쓸거에요 힐링포션 어 어 위로 베이컨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문서고기도 활용해야지 야 아 아 그래요? 아 slide 아 궁금해 흑 oby craziest lad igns uard crime 잠시만요 어둠의 검을 만들 수 있는데 정신력이 하락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둠의 검이 가장 좋은데 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동굴 한 번 더 들어가자. 2층에서 애들 좀 한 번 상대해보죠. 가마를 야옹이내면서 오세요. 아... 자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네. 냄비 걸어야지. 드래곤파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창이 됐고. 이거. 이거 있고. 하나 더 가져가고. 이거 하나 더 가져가고. 어 이러면. 자 창. 그리고 먹을 거. 이거 두 개 가져가고. 이거 두 개 가져가고. 육보는 좀 됐고. 아 육보도 가져갈까? 세 개. 육보는. 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또 가져가고. 자아. 출발하자. 베리석 가보죠. 이거 10%밖에 차이 안 나잖아. 이거 10%밖에 차이 안 나잖아. 이거. 이동 속도가 없어. 끈. 나. 나. 헉. 씻. 퉣. 다. 나. 메뉴. 3마리면 힘든데 4마리야 4마면 몇마리야 아유 진짜 4마리나 5마리 4마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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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지질까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막냐고 왔어요 제가 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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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 깨졌다 으흐흐 흠 오오에에야야야야야야 아유씨 어어 또 나왔어 또 왔어 아 영마리에대 veramente 으윽 오오오오 아이코 아구아구아구 흐흫 아 예예 동구리 나 너무 많이 있는거 아니야? 소시키 인간적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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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씨 야 갑옥 깨졌다 갑옥 깨졌다 갑옥 깨졌다 갑옥 깨졌다 갑옥 깨졌다 도망가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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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그럼 우 오 에 뭐 너무하다 너무해 이거는 어따 쓰는거지? 따로 쓸데가 있나? 안 만나길 잘하셨습니다 짜증나냐 통나무.. 나무야겠는데? 통나무가 두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통나무야 두개는 가지고 와야돼 두개는 가져가야지 깨져도 바로 이보니까 게다가 지금 황금 도끼거든요 나무를 좀 하죠 지금 나무가 부족해 사비랑 황금 아 맞다 나 죽어가지고 다 그거 떨겄지 참 체스터 뭐 어쩌다보니까 맛보기 칵 상냥 무슨 세웅 상냥 아버지도 이제 부활하는게 있어서 어.. 얘네들 대신 두마리였던게 없네 다 잡아먹어서 나 혼자 해야겠다 아.. 아.. 조금만 하고 한번만 더 도전하자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한 다음에 한번만 더 도전하자 모두요? 아니요? 모두요? 아니요? 조금만 하고 이게 조금만 하고 조금만 sobie 빨리 죽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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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tic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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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있어야지 방 안용과가 좋아 수영 조금만 이거랑 토끼 토끼 아 토끼 나 잔나무 까지도 없어 잔나무 까지도 없어 잔나무 까지도 가지고 바꾸죠 한번만 더 도전해 보자 한번만 아 입구에 미신대지 말아 애들이 벌폭탄이 근데 벌폭탄은 콕필소한테 안 통하겠지 벌폭탄은 콕필소한테 안 통하겠죠 굉장히 아까 보니까 좋은거 같은데 그니까 주위 시선을 따로 분산시켜줘서 이거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돼? 문서고기 문서고기 있지 문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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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오케이 그리고 삽 도끼 넣어놓고 통나무 가고 통나무 가고 하나 더 가지고 가고 블루다스도 기계들한테 안 통할 것 같은데 기계들한테 됐지 가면되지 가면되지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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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창 창 내구도 안 봤는데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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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터치 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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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된다니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아 으 아하 입구정리 야 블루다트 정말 싸다 근데 좀 솔직히 그 으흠 음 음 으흠 음 음 뭣 다 쓰는거야? 이것도 그니까 내가 그거 했네? 저 그냥 이거 먹으면 안되겠지? 이거 버리는거에요? 그러면 이거? 얘한테 줘볼까?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지금 본.. 지금 봤는데.. 지금 확인했는데 이게 그게 있네 그게 있어요 그거 아 먹으면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아 썩어요 썩어 이게 근데.. 아아아아 지금 야채 모르는거야 지금 야채 모르는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리? 요리? 안 돼요 안 돼 요리는 안 되네요 문 사탕을 좀 만들어야되는데 어디? 아 나 이거 왜 계속 쓰고 있냐 에에나 이번에는 이거 연료좀 가지러 가죠 그 다음에 열매를 좀 가져가자 두개 정도만 세개 야 몸에서 빛이 나와 방사능 인간이야 방사능 인간 게다가 방어력을 두 배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자 이친가서 한번 도전해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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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치즈 오 마블이다 야 마블 여기구나 자 이층 내려가서 코프서들 아 하하 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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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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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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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죽겠다 죽겠다 오오오오오 울음 1920년2 와허허허 то 안 죽고 나온 게 다행이다 야 빌어먹을 진짜 저기갈때 벌마인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거 같아 이렇게 벌마인을 좀 많이 가져와요 예 겨우사였어 겨우 네 모자 없어졌어 씨 모자 없어졌어요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마블 마블 메일로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